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더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신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이런 신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서 감세, 한마디로 신호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이 신호가 약해졌기 때문에 증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폭을 하려는 대상에 잡음이 포함된 경우 이 잡음까지 포함된 신호 전체를 증폭하기 때문에 잡음, 오류의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비연속적이고 이산적입니다. 잡음을 무시한 이진 데이터만을 증폭하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없습니다. 디지털은 대어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보다 전송 거리는 짧지만 전송 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많은 증폭기일을 필요로 합니다. 아날로그보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장비도 소형화되어 있고 저렴화되어 있고 저장도 용이하고 압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계성이 높습니다. 아날로그보다 암호화 적용이 쉽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습니다. 또 추가로 학습하셔야 될 개념으로는 이런 전송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단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송신이 가능한 형태로 TV나 라디오 같은 저희가 실제 한 방향에서 받아만 볼 수 있는 형태를 칭하게 됩니다. 양방향은 반이중과 전이중이 있는데 한 방향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다른 방향에서는 기다렸다가 전송하는 방식으로 무전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이중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화기를 생각하시면 편하시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으로서 데이터 비트를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 직렬과 병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비트씩 순서대로 보내는 게 직렬, 여러 비트를 동일합니다. 동시에 보내는 게 병렬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 속도는 느리지만 비용은 적게 됩니다. 병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비트를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빠르지만 그만큼 구성 비용이 많이 됩니다. 종단장치는 직렬에서 병렬로 가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병렬에서 직렬로 가기 때문에 단순해집니다. 원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하고 근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합니다. 모뎀은 직렬, 그리고 프린터나 컴퓨터 지변기기는 병렬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류로서 동기, 비동기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비동기 방식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앞에 뒤에 그립 스타트랑 스탑 비트를 붙여서 전달하는 방식이 비동기, 싱크로 블록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동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동기 방식은 싱크, 동기죠?가 붙어있다. 비동기 방식은 스탑, 스타트가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송수신 측이 타이밍을 맞춰서 전송을 해야 되고 수신 측에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수신 측에서 수신된 신호를 타이밍 맞춰서 식별하는 방식이 동기 방식입니다. 스타트, 스탑 비트가 필요하고 싱크, 동기 문자가 필요합니다. 페리티비트를 통해서 오례를 검출해 볼 수 있고 독립적인 전송이 가능합니다. 비연속적으로 시간을 제어하고 문자, 바이트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동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을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휴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규칙적인 휴지 시간이 필요하고 스타트 비트가 계속 전송이 돼야 됩니다. 동기 방식은 반면 아이들 시간, 휴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효율을 따지게 되면 스타트, 스타트 비트가 들어가야 되고 휴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낮습니다. 동기 방식은 추가 비트나 휴지 비트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동기는 단거리에 동기는 원거리에 적합합니다. 비동기는 저속 전송을 동기는 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원거리, 고속, 고가 단거리, 저속, 저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에 배워볼 개념인데 ASK나 FSK는 비동기에 그리고 PSK나 QAM 같은 경우에는 동기 방식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적합한 전송 방식으로는 대화형 그리고 파일 전송 방식입니다.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버퍼 사용이 적은 반면 동기 방식은 단말기가 버퍼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보실 내용은 비동기 방식은 프레이밍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 측의 샘플링하는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후에 배워볼 개념 중에 BSC나 HDLC, SDLC 같은 프로토콜이 이런 동기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들을 주로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신호로 구분하는 구분 형태를 계속해서 한번 배워봤고 또 다른 분리로서 방향에 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 그리고 비트 전송 방식에 따라서 직렬과 병렬 마지막으로 시점에 따라서 동기와 비동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